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질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대명사,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명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사를 대신하는 분사를 바로 저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는 뭔가 명사를 대신해서 활약을 하는 것들인데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 대명사.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대명사를 다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인칭 대명사인데 이 표 낯설지 않죠? 아마 중1 때라든지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많이 배운 게 기억이 조금 나실 거예요. 저희가 노래에 맞춰서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초급자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인칭 대명사 표 아시죠? 그러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다 알아요. 막 이러게 하시고 그러면 아니까 문제 다 푸실 수 있죠? 그랬더니 아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웬걸 대명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초급자분들께는 이 인칭 대명사를 하나하나씩 제가 다 찍어서 일일이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예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는다 생각을 하시고 저를 잘 따라올게요. 자 앞으로 저희가 배울 인칭 대명사에서는 주격, 소유격, 복적격, 소유대명사, 재개대명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1인칭은 뭐죠? 그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다 1인칭입니다. 나, 우리 여기가 1인칭이고요. 2인칭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 당신, 너희들 이런 것이 바로 2인칭입니다. 그럼 3인칭은요? 나눠 빼고 지나가면서 이제 본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1인칭, 2인칭까지는 다 완벽하게 아시는데 3인칭에서 요구만 볼게요. 자 지나가면서 본 남자, 그를 히이라고 하고요. 나눠 말고 지나가면서 본 여자, 그 여자를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눠 말고 옆에 지나가는 사물, 그 잇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복수 형태로 가볼게요. 저기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 그들, 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데이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는 저 옆에 사물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막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이번엔 사물에 복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복수 가볼게요. 2세복수, 그것들, 그것들은 뭐죠? 그죠? 가끔씩 2세복수를 막 these, those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배울 지시대명사의 복수 형태고요. 2세복수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를 자꾸 그들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들뿐만 아니라 사물을 받아서 그것들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빼고는 다무지들 거의 아시는데 이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좋다. 그럼 they are ni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것들은 좋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알아 놓으시고 그럼 나머지들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주격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주격이죠. 는 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1인층은 나는, 우리는 시행했다 설문조사를. 2인층은 너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3인층은 그들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격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서 중요한 거 빨리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빈칸 자리는 어디 자리에요? 무슨 격 자리죠? 맨 앞에 나왔다고 무조건 주격 아닙니다. 자 뒤를 꼭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요. 뒤를 보니까 저멀리 이즈 동사가 있고요. 벌써 빈칸 뒤에는 주어는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가 주어예요. 서비스는 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자리는 바로 누구 자리냐면요. 이제 주격 자리가 아니라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소유격을 쓰셔야겠습니다. 소유격은 뭐냐면 뭐뭐의 라는 뜻이라서 뭐 어쩌구의 서비스 이렇게 소유를 나타내 주는 건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를 치시면서 저희가 앞자만 따서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셨을 때 빈칸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소명 무조건 소유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익에서는 정말 거의 매달 격달 거의 소유격이 많이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유격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소유격 못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자 어떤 서비스 있을까요? 나의 서비스는 좋다. 우리의 서비스는 좋다. 1인칭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서비스 어떻게 쓰면 되죠? Our servi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로 R로 끝나는 게 소유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소유격 자리에 나중에 ours 이런 건 쓰시면 안 돼요. Our 딱 여기까지가 소유격입니다. 그럼 2인칭도 가보죠. 당신의 서비스는 믿을만합니다. 그럼 your service is reliable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3인칭도 한번 가볼까요? 그의 서비스 그의 누구죠? His service. 그 다음에 그녀의 서비스는요? Her service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들의 서비스는요? 그러면 their servi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His 빼고는 나머지는 다 R로 끝났구나.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소유격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제 저희가 또 YBM 학원이잖아요. 그럼 YBM의 서비스는 믿을만하다. 어떻게 쓰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YBM 이렇게 쓰고 여기 Opus Trophy S를 쓰시면 저게 또 소유격이 되겠죠. 그래서 YBMs Servic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가끔은 저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걸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YBM을 딱 단수 대명사로 받아서 이 다음에 S를 붙인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Opus Trophy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Opus Trophy 붙이는 순간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요. 그렇게 YBMs를 쓰는 거는 이거에 이거 약자가 바로 It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그것의 라는 소유격은 It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 다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R로 끝났고 좀 다른 게 His, It다 까지 해서 소유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 제일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적격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적격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동, 목 아시죠? 뒤에는 이렇게 전면구로 날아가고요. 그럼 이렇게 동사 뒷자리에 오는 것을 을을에 대가는 목적격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초급자분들을 많이 봤는데 목적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저는 환영합니다. 나를 어떻게 쓰면 되죠? Welcome, I 아니죠? Me 이렇게 쓰면 되잖아. Tell me 이런 것처럼 Welcome me, me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를 환영했다 써볼게요. 우리를, we 아닙니다. 어떻게 쓰면 되죠? Welcome, us 쓰시면 되죠. 또 us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을 환영합니다. 할 땐 Welcome, you 똑같이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3인층 가볼게요.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Welcome, him. 그럼 그녀를 이제는 환영할 것이다. 그럼 Welcome, her. 그 다음에 그들을 하면요. Welcome, them. 까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3인층 약하신 분들은 꼭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격 정리해 보셨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럼 어떨까요? 자, 앞에는 벌써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고요. 빈칸 앞에 제가 좋아하는 전치사 나왔어요. 전사 뒤에 누구 오기로 했죠? 전 명구 오기로 했는데 이 명사 자리도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목적격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뒷자리뿐만 아니라 전치사 뒷자리도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도요, to I가 아니라 to me, to us, to him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대명사 문제인데요. 이제 보기 보면 해석으로만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석은 다 그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자리랑. 역시 빈칸 앞뒤를 보는데 사실 제가 인트를 드리자면 대명사 문제는 물론 앞도 중요하지만 뒤에가 훨씬 중요합니다, 뒤에가. 그래서 지금은 딱 뒤를 보셨는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품, 제품들이라는 명사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딱 기억나시죠? 제가 앞으로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 앞에는 누구 쓰기로 했었죠? 그죠? 소유격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소명.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들의 제품들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유격 찾을게요, 소유격. 정답은? 그죠? 당연히 삐 하셨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R로 끝난 게 소유격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You are, I were, there.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가끔씩 설마 D 쓰신 분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D 쓰면 막 해골바같이 라고 절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소유격이 아니에요. R로 끝나야지 소유격이고 R에다가 S를 붙은 건 바로 소유대명사라는 다른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소유대명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B가 D를 쓰면 안 되고 B였습니다. 자, 소유대명사는요. 이제는 의란 뜻이 아니라 의껏이라는 뜻이에요. 의껏. 그래서 조금 해석이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소명을 한 글자로 줄인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소유격은 누구의 명사가 썼는데 글을 합쳐서 한 단어로 쓴 게 소유대명사의 것.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요. 왜냐면 소유대명사는 딱히 자리가 딱 본인의 자리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남의 자리에 기생을 해요. 여러분들. 원래 주어 자리에 누구 쓰기로 했어요? 원래 주어 자리에 주격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주어 자리에 주격을 못 썼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소유대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고객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제품을. 그 다음에 접속사 절까지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가가 아니라 뭐겠어요? 우리의 제품이 이제 durable. 오래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서 이때는 원래 ours가 우리의 것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소명 두 글자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our product를 쓰고 싶었던 건데 그걸 줄여서 우리의 것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것 소유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놓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어 자리는 누구 쓰기로 했어요? 목적격 쓰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답이 아니라 소유대명사가 또 답으로 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때도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보면 세 가지의 아이디어들 중에서 그 심사위원들은 선택했습니다. 나를. 화면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나를이 아니라 나의 것을. 그러니까 나의 것을 뭐를 선택한 거겠어요? 앞에 문장을 참고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선택을 했다. 라고 쓴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my idea 했는데 줄여서 지금 mine 이라고 딱 쓴 겁니다. 소유대명사.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보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보어는 이제 주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보어인데 특히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오는 걸 저희가 보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는 원래 이렇게 소유대명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도 역시 해석을 해보자면 요. 그 문서인데 전명꼬는 묶어버리셔서 자 미즈 팩시의 책상 위에 있는 그 문서는 이다. 그녀의 것이다. 근데 그 그녀의 것이 뭘까요? 더 길게 풀어쓰면 그녀의 문서다. her document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명을 이렇게 한 글자로 줄여 쓴 게 소유대명사. 뭐의 것 이란 뜻이다. 라고 알아 놓으시고요. 그 인증대명사 표에서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인증대명사에서 이제 소유대명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기대명사를 또 배워볼게요. 제기대명사는 어떻게 생긴 게 제기대명사냐면요. self, selves 이렇게 끝난 게 제기대명사인데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용법은 그냥 제기대명사 이름을 따서 제기용법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석이 주어가 스스로를 할 때 쓰는 건데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면 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까 원래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경만 또 쓸 줄 알았는데 제기대명사도 들어가는데요. 함부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냐면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은 대상일 때 그때만 제기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문을 보면요. 그는 헌신했다 그를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들 앞에도 그고 여기도 그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좀 별로고요. 예를 들면 그가 똑같이 그니까 그 스스로를 헌신했다 라고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앞으로 항상 목적어 자리를 이제는 답을 채워 넣을 때는요. 주어를 한번 쳐다보시고 주어랑 목적어 자리랑 똑같은 대상이라면 self를 꼭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가 쉬었다. 그럼 여기다 her 쓰면 안 되겠죠? herself 이렇게 쓰셔야겠죠. 주어만 체크하시고 제기대명사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용법 가볼게요.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사 자리에 들어갑니다. 부사는 제가 첫 강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미 문장이 완벽한데 뭔가 꼽살을 껴서 부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해서 Eva는 issued, 발행했습니다. certificate, 지금 증명서를까지 이렇게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그때 주어를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주어 바로 뒤에, 그러니까 주동사를 삐짓고 ly 부사처럼 herself를 써서 바로 그녀가, 바로 그녀 자신이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쓰고 맨 뒤에 붙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나 맨 끝에 들어가는 게 또 이제 부사처럼 강조하느라 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관용 표현은 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겠죠? by 다음에 self을 쓰면 혼자서, 혼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다. 나 혼자서 영어로 뭐죠? 그죠? by myself.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용 표현까지 외우신다면 여러분들 제기되면서 완벽하게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는 또 봤는데 day 여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문장 구조를 좀 보면서 갈게요. 자, 쉼표에서 먼저 잘라주시고 앞에는 전명구, 수식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좀 표시하죠. employees, 직원들은 그 다음에 should verify, 확인해야만 합니다. 동사 나왔고 또 calculations들은 목적어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동목, 완벽하게 문장이 다 왔거든요. 그럼 여기 자리는 누구죠? 그럼 여긴 수식어구 자리인데 원래 이 자리에 오는 게 ly 부사 같은 것들이에요. 안 와도 되지만 온 거. 그럼 여기는 이제는 대명사 중에 ly 부사처럼 쓸 수 있는 일을 쓰셔야 되는데 이때 ly 부사랑 바로 비슷한 아이가 바로 b번의 self로 끝나는 selves로 끝나는 제기대명사였죠. 그럼 제기대명사의 아까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두 번째에 나왔던 강조 용법입니다. 근데 themselves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를 강조한 거냐면 바로 employees, 직원들을 강조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직원들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계산들을 바로 그들이 직접 그들이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lf가 강조 용법으로도 나온다라고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인칭 대명사는 끝나봤고요. 이제 지시대명사와 부정 대명사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요. 손가락으로 지시 가르킨 거예요. 나랑 가까운 것은 이것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하나일 수는 단수로 this, 이것, 들, 복수로 갈 때는 these 이렇게 약간 느끼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보기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왔다면 뒤에 동사를 보고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is는 원래 단수명사랑만 쓰는 거라 단수 취급을 하는 this is 이렇게 넣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좀 제가 뒤로 가볼게요. 멀리 있는 거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저것은 할 때 쓰는 게 바로 that이고 그 다음에 저것들은 이렇게 쓸 때는 those를 쓰는 거죠. 단수 복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기에 또 같이 나올 때는 뒤에 동사를 보시는데 are 복수동사에 나왔죠. 그럼 복수 지시대명사에 thos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ose are 이런 것만 열심히 연습을 해주세요. 근데 지시대명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나왔던 그 두 번째 나왔던 저것, 저것들에 해당하는 that, those에 좀 특별한 쓰임이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문장 중간에 갑자기 that이랑 those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뒤에 오브가 나왔다면 이때는 단순히 저것, 저것들이란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될 때 대신 써준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문만 좀 보자면요. your advertisement 당신의 광고는 it's similar 비슷합니다. 그 다음 뒤에부터 해서 emp low verb의 저것과 이 저것이 뭐겠어요? 저 앞에 있는 advertisement를 받은 거죠. 그래서 advertisement가 두 번 나오니까 그 두 번째 거는 뭘 쓰냐? 저 단어랑 똑같다. 라고 해서 대신 쓴 거겠죠? 그럼 여기 those도요. 앞에 나온 저 단어 features를 여러분들 이게 대신 받은 게 되겠습니다. 반복된 단어가 나오면 that those로 대신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중에서 이제 those만 또 특별한 쓰임이 나오는 거 볼게요. those 다음에 who가 붙게 되면 그때는 저것들이 아니라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저 문장 읽다가 those who 라고 나오면 뒤에서부터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한 뜻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지시대명사는 끝나보았고요. 부정대명사가 볼게요. 부정대명사는 뭐냐면 이제 수나 양이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수와 양을 뭔가 표시해 줄 때 쓰는 게 바로 부정대명사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는 셀 수 있는 수를 이용한 부정대명사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모두가 할 때 쓰는 게 바로 요게 부정대명사입니다. all of the students 이런 모양으로 쓰시면 돼요. 복순이까 S 꼭 붙이시고요. 자 근데 그때 all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를 다 써도 됩니다. any of the students each of the students 뭐 대부분이라면 most of the students 많으면 many of the students 그 다음에 몇몇이면 several of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모든 부정대명사를 다 넣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조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대부분인 뭐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사람은 셀 수 있었죠? 이번에 셀 수 없는 걸로 가보죠. 이 이제는 이 통 안에 된 물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는 붙지 못하고 이제는 물의 모두를 물의 일부를 뭐 쏟아버렸다 할 때는요. 요 자리에 또 각종 부정대명사가 들어가겠죠. some of the water도 있지만 all of the water most of the water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정대명사의 쓰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요. 이제 늘 헷갈리셨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를 뭔가 셀 때 그때 이제 쓰는 one, the other, another, the others 만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나눌 때는요. 전체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라 전체 개수가 알 수 없을 때를 저희가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이제 전체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원래 정해져 있다 앞에 더가 좀 많이 붙습니다. 해볼까요? 하나는 one 나머지 다 하나는 정해져 있으니까 the other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있다면 one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니까 on을 붙여서 another 마지막 걸 the other 이렇게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수가 늘어났을 때는요. 하나는 one으로 쓰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정해져 있으니까 the까지는 붙이고 여러 개니까 뒤에 누구만 붙이면 돼요? s만 붙이면 되겠죠. the others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 개수를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더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e another 아니면 one others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부정 대명사 모두 끝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최종 정리가 된 거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부정 대명사에서 자주 나오는 토익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 해석으로만 푸시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걸 적용을 하셔야죠. 자 뒤에는 이렇게 전면구가 나와서 of the passengers 승객들이죠. 그러면 해석이 뭐겠어요. 승객들 뒤에 비행기 편까지 나와서 이 비행기 편에 승객들의 a번 모두가 b번에 몇몇이 d번에 몇몇이 다 괜찮은 거 보이시죠. 누가 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정답 말씀하셨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a번 됩니까 안됩니까. 당연히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everybody of the passengers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딱 이렇게 생긴 부정 대명사 문제거든요. 이 자리에는요. every는 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아까 교재에서 찾아보세요. 모든 할 때는 누구로 쓰기로 했었죠. 그죠. 어를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지만 이 자리에는 everybody 못 오고 all of the passenger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some은 됩니까. some은 아니죠. some, one도 안되요. 뒤에 one 같은 거 붙으면 안되겠습니다. some은 올 수가 있어요. some, most 이런 건 올 수가 있긴데 만약에 올리면 부정 대명사로 some까지만 쓰셔야죠. some of the passenger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누가 있냐면 아까 부정 대명사 그 표에서 있었던 거는 바로 several 이었죠. several of the passengers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들 중에 몇몇은 이런 식으로 보셨어야 돼요. 이 문제가 부정 대명사 문제니까 아까 교재에 나와 있는 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칭 대명사부터 부정 대명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은 소명. 이게 여러분들 소유격단에 명사 오는 거 그거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어려운 대명사 부정 대명사까지 완벽하게 이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강좌 형용사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강좌